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. 자 여러가지 뉴스가 있구요. 지금 장 시작했는데요.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가 또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간세 10% 하겠다. 2개월 동안 공란 후에 발표하겠다. 이런 소식 때문에 아마 야간 해외선물시장이 지금 급나가고 있거든요. 아마 이것이 미국장 끝나고 발표한 것 같아요. 아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도님 어때요? 몇시에 발표했는가 한번 올려주세요. 자 우리 분석팀이 있어요. 다양한 정보들 막 올라옵니다. 이거 마이너스 지금 80% 하락중이에요. 다우하고 나서다가구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 초반에 지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할까요? 이야 이거 보세요. 아 참... 이거 완전 재뿌리다니까요. 완전 이 정도까지는 될 게 아닌데... 자 어쨌든 전일 3일 동안에 양봉 이후에는 분명히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. 말씀드렸습니다. 비중 축소 내지는 적당히 끊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. 분명히 맞는 겁니다. 이거는 좀 악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... 어쨌든 미국발 악재 때문에 같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아 참... 짜증납니다. 진짜... 여기 2640... 아니 2264... 여기 라인 반드시 지켜야 된다. 여기... 여기 좀 지켜줘야 됩니다. 그리고 코스닥도 적어도 800 깨면 안됩니다. 아... 갭 하락이 너무 큰데요. 0.88이면 좀 크잖아요. 이거... 다 조져놨어요. 속된 표현으로... 여기... 여기 위에서 그런 놀아... 5일선 정도는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... 이야... 참... 미국장 끝나고 발표되었습니다. 우리나라 7시 30평... 그러니까 직격탕 맞은 거예요. 이거 지금... 아... 진짜... 자... 어쨌든 들어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. 지금 바빠서 일일이 다 인사 못 드리겠습니다. 반갑고요. 아... 지금 일단 볼게요. 자... 그래도 외국인 다행입니다. 플러스 일단 들어와 있고요. 94억... 자... 이거 아침에 흥분하지 맙시다. 팍! 해놓고... 올릴 것 같으면... 자기들이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적당하게 올라갈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. 일단 현재 초반에... 마이너스... 예를 들어 천억씩 이렇게 안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.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거 없다. 당장. 자... 선물... 1158개약으로... 지금 일단... 어...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. 자... 베시스 0.29% 코스피 하락! 그죠? 아... 이거 빨리 순매수 좀 들어와야 되는데... 코스닥! 자... 순매수 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14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어요. 자... 코스닥은 그나마 다행이다. 그리고 환율 또 오르고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1116달러. 자..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 강세.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 원화 약세.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. 환율이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약세. 원화 약세. 그러면 상대편 달러는 강세. 이것 때문에 신흥국, 브라질, 인도, 아르헨티나, 터키, 중국 다 외환 보유고 많이 컨트롤 해가면서 해도 지금 잘 원화 강세에 피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이런 뉴스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,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할 것인가. 시장의 컨센서스는 동결에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인상하죠. 타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내일.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. 그래서 그것도 변동성 상당히 예고되어 있고요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인도 방문해서 경제 외교하고 있다. 그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. 간단히 짚어봤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전체 전광판 한번 보면요. 벌었습니다. 붉은 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제대로. 쌍용차 왜 이렇죠. 인도에서 쌍용차 최대 주주 만났답니다. 아마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. 일단 21% 상승하고 있어요.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.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쌍용차 대주주 만났다는 뉴스 본 것 같아요.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어요. 통신주 강세. 그 다음에 건설주 강세. 강세라기도 참 못합니다만. 나머지 다약세. 빨리 우리 거 보겠습니다. 셀트리온 삼행제 좀 볼게요. 셀트리온 삼행제.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기에 큰 문제 없다. 일단 지켜야 돼서는 지키고 있다. 빠지긴 빠졌습니다만. 생각보다 작네. 마이너스 0.36. 마이너스 0.30. 마이너스 0.35. 보이시죠. 큰 문제 없습니다. 시장이 0.8.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. 이것으로 눈치 한번 더 까겠습니다. 여러분들. 셀트리온 크게 죽이고 싶은 마음 없다.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. 너무 안심하지는 말고요. 누가 컨트롤 하고 있다. 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. 안그러면 박살나야 돼요. 밑으로 지금 장이 지금 마이너스 0.8 얼마 빠졌는데. 그렇게 눈치 까세요. 여러분들. 아 잽싸게 들어 올리네요. 양호합니다. 양호. 자 들어 올리죠. 다행입니다. 이것도 추가하락 없이 갭 하락 위에 들어 올리면 양복 모양을 쓰거든요. 양복 모양 쓰면서 오일선 돌파 이후에 여기 이평선 그러니까 이평선이 아니죠. 하락하던 추세선 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 중요하거든요. 어저께 공부 많이 해보셨죠. 여기를 빨리 안착해야 됩니다. 장대양봉 내지는 양봉 시연하면서 오일선 올라타고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. 오늘 제가 방송 오래 못합니다. 일정이 있어요. 한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. 진짜로. 그리고 아 여기도 빨리 올라타야 된다. 오일선 안 깼어요. 코스닥. 그러니까 양호 그 대신에 빨리 전 고점 인근까지 안쪽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. 812 이상은 빨리 반등해야 된다.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그나마 시장에서 한번 출렁하긴 했는데 이거 추가로 안 밀리고 빨리 올라가야 된다. 그러면 콜 빨리 봅시다. 콜 우리나라 콜 개인이 3억 다행입니다. 일단 위에 있었어요. 이거 얼마였는가 하면 한 5억 정도 됐네. 좀 줄였고 아 이것이 아 자 전일 우리 야간시장 볼게요. 자 미국이 올랐었거든요. 5시에 마감한다 아닙니까? 맞죠? 틀렸으면 이야기해주세요. 상관없어요. 5시 마감하는 걸 알고 있어요. 자 우리나라 이거 지금 콜옵션 푸트옵션 박살나있어요. 지금 보세요. 자 등가격도 박살났어요. 등가격이 둘 다 빠졌어요. 둘 다 그리고 외가격 다 박살 그죠? 박살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 적당한 레인지 안에 아마 서 끝나기 가능성 높다. 일단 그렇게 판단하면서 푸스로 대박나긴 좀 힘들어 보인다. 이렇게 박살나고 난 다음에 대박 없거든요. 거의 어느 때 대박이 있을 수 있느냐. 그래도 콜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. 왜? 대박 죽여놓고 여기서 빌빌빌하다가 붕 뛰어면 그게 대박이거든요. 그래 이건 크게 생각 안 해도 돼. 일단 그렇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보면 외국애들이 항상 보면 그냥 붙들어놔요. 어저께 미국이 제법 올랐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우리나라 지머만큼 올랐어요. 0.10% 딱 밀어놓고 보이십니까? 못 올라가게 자 그런 영향도 있다. 그래가지고 토스 했어요. 일단 우리나라로 아침으로 아침 토스 했는데 야 이렇게 됐어요. 아침에 물론 트럼프 발표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다행인게 지금 현재 셀트리온 삼행제 여러분들 관심있는 종목 셀트리온 삼행제가 그나마 낙폭 없어서 크게 없어서 다행입니다. 자 이건 좀 더 나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부터 체크해보죠. 셀트리온 자 27만 7천원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. 일단 그래 보입니다. 자 무슨 1번에서 어디 자 61라인 자 28만원 27만원만 지키면 큰 문제 없다. 그러나 짧게 짧게 아주 분봉매매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적당하니 들어가서 적당하니 끊어먹고 다시 추가해놓고 다시 올라오면 밀리면 또 끊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어제 보여드렸죠.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쭉쭉 들고 가는 거는 그렇게 하는 분보다 수익률 낮고 위험에 관리가 잘 안되요. 그렇게 쭉쭉 들고 가고 싶으면 깨지면 만약에 깨지면 많이 축소하세요. 그리고 여기 밑에 20 한 3만원 오면 다시 던졌던 거 다시 주워 담으세요. 그러면 얼쩔쩔 맞아 떨어집니다. 그렇게 하기 싫고 짧게 짧게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봉 올라타면 올라타면 주가 깨지면 매도 그러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본인의 책임하여서 그렇게 하십시오. 저는 책임 못 집니다. 자 메릴린치 들어오고는 있는데 자 매도에도 있어요. 미래셋 대우 있어요. 일단 오늘은 매도보다 매소가 좀 많이 잡히면 좋은데 일단 그렇습니다. 여기 지지할 가능성 좀 높다. 60일 자 딴 거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요.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. 뭐가 뭔지 그러면 60일 깨지는 거 보세요. 60일 깨지는지 그죠? 그리고 깨지면 축소하세요. 축소 그리고 올라갈까 겁나세요? 그러면 여기 올라타면 다시 사고요. 아까 팔았던 거 에이 그럼 손해봤는데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60일 딱 깨면 축소 다시 주워 담는 거 두 가지 23만 3천원 인간 오면 한 번 주워 담던지 아니면 그 인간에서라도 양방송이 적당히 주워 담고 아니면 여기 깨진 척 했는데 그 다음날 들어올리잖아요. 따라가세요. 상관없어요. 얼마 차이 아니니까 짧게 짧게 못 하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.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잠깐만 셀트리온 전일도 마이너스예요. 이거 참 문제예요. 계속 마이너스 들어옵니다. 기관외국인 자 그 기관외국인은 미래셋 메릴린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정확하진 않습니다. 오늘 들어왔어요. 일단 메릴린치 미래셋도 들어왔어요. 자 전일 양매도 둘 다 매도예요. 그러니까 못 갑니다.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깨는지만 잘 체크하시라 7만 8천원 것만 지지하면 큰 문제 없다. 큰 문제 없습니다. 자 이제 여기만 지지하면 위로 10만 5천원 대까지는 이렇게 열려 있다. 그러니까 이거 잘 하시면 돼요. 아직까지는 안 돼요. 아직까지 올라타는 거 한 10만 2천원 정도 올라타는 거 보고 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추세 단기적으로 깨졌거든요. 이렇게 그러나 그러나 여기 60일만 잘 지키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다시 올라탈 때 한 번 이렇게 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할 자신 있는 사람 미리 더 가도 큰 문제 없겠다. 왜냐하면 아래 꼴이 막 달았잖아요. 이거 99,000원 이거 깨면 비중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밑에 지지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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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한 번 끊어내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받아주든지 시나리오 그렇습니다. 여기 인근에서 대충 사가지고 올라가면 눌리목 주고 다시 다시 갈랄 때 한 번 더 추가 한 번 좀 남겨놓으세요. 밑에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짧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안되면 기다리세요. 전부 다 그냥 이게 60일 깨지는지 잘 체크하시고 제 책임 없어요.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. 자 이거는 자 83,000원 깨는지 여기 저점 있죠. 82,200원 이거 깨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. 이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. 제가 생각할 땐 별로 문제 없습니다. 자 그리고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된다. 8만원 7천원 라인까지 올라가야 된다. 그것이 급습무 입니다. 자 오늘 일단은 멜린치 들어왔어요. JP모간 이것도 어저께 본 것 같은데 JP모간 본 것 같다.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셀트리온 제약 JP모간 본 것 같다. 1번 본 것 같은데 얼핏 CJ를 봤나 어쨌든 좀 이야기해주세요. 기억나는 사람들 그래서 시장 아 아까보다 지금 조금 낙포 키웁니다. 일단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해스키 1봉 최근 차트 판박이 자 여러분들 소설 쓰는 건 좋은데 뭐 딴지 거는 건 아니에요. 딴지 거는 건 아니고 너무 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. 셀트리온 좋은 회사다. 이래서 아 이거 개인 털어낼 거다. 너무 그런 식으로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.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털어내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잖아요. 그죠? 딴지는 아니에요.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. 안심하지 말고 이런 거 깨지면 반응하셔야 돼요. 반응하셔야 됩니다.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반응하셔야 돼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선이거든요. 깨지면 밑에 훅 빠져요. 24만원 23만원까지 빠져요. 그러면 여기처럼 먹은 거 다 통해냅니다.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. 여기 계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. 여기 생각하세요. 39만원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잘 기억하십시오. 잘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산 사람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잘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. 39만원에서 지금까지 쭉 들고 오신 분들은 잘 생각하십시오.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있을 수 있습니다. 잘 생각하십시오. 그런 거 앞으로는 안 하려고 지금 공부도 하고 방송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야 근데 또 밀린다. 참 아우 셀투리는 제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. 잘하면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. 자 기간 외국인 돌아섰습니다.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. 자 그리고 코스피 300억대로 프로그램 매도 확대 자 코스피 7억대로 찔금 그리고 빨간 거 안 보입니다. 넘어갑니다. 빨간 거 안 보여요. 그리고 자 여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. 이게 5분 봉 1봉에 5일선이거든요.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여기 올라가니까 헤딩하고 내려오잖아요. 그죠? 참 이거 깼다 하면 지금 큰일 나요. 진짜 큰일 납니다. 밑으로 아 개인이 콜 사고 있습니다. 여러분 7억 사고 있어요.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. 밑으로 이거 손 안 들고 미국 올라간 것밖에 생각 안 하고 아침에 뉴스도 제대로 안 챙겨보고 미국 선물 시장 어떻게 되는지 안 챙겨보는 개인들 없을 것 같아요. 많이 씁니다.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가지고 어저께 미국 올라갔다. 개발이 콜이지 뭐 눌리목 줄 때 콜이 뭐가 콜입니까? 들어간 거 손절 다 시킬 겁니다. 안 꺾으면 밑으로 뺍니다. 그러고 얘들 손 탁 들고 나면 잘못했다. 아이고 이제 알았네 뉴스 틀어보니까 어 관세 또 때리나 아이고 던진다. 던지고 나오면 반등합니다. 그렇게 솔솔 써보겠습니다. 그렇게 되길 바라기도 하고요. 빠지면 골치 아파요. 밑으로 또 열렸어요. 자 이틀 이틀 동안 일단 손을 맞았어요. 그런 거 꺾습니다. 일단 꺾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. 이만큼 콜 벌써 박살났어요. 벌써 내일 만기일입니다. 박살나거든요. 이렇게 깨면요. 박살났어요. 손절 나오고 있습니까? 일단 그거 계속 손절 나와야지 여기서 저점 매수하겠다고 콜 다시 사죠. 가는 척하다가 밑으로 덧깨버립니다. 까부네. 이러면서 그럼 아 잘못했다고 손 들어야 위로 올라옵니다. 내일이 만기일입니다. 오늘 기관의 외국인들 잘만 컨트롤하면 오늘 달라들은 개인들 것 돈 돈 50% 남은 건 일도 아닙니다.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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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간단하게 체결하기 좋은 가까운 가격 예를 들면 아 거기 어디갔더라 자 이거 코스피 200이 보면요 지금 293이잖아요 그러면 푸드 입장에서는 292.5 정도가 저기하고 그죠? 그 다음에 콜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아래위로 아주 가벼운 근거리에 있는 걸 해야 돼요. 내일이 만기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 등가격 내지는 내가격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체결될 수 있는 가격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있죠? 이해 잘 안되시는 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복권이에요 복권 복권인데 콜 292.5는 아직 안됐어요 왜냐하면 293이 위에잖아요 아니 푸트 푸트 그러니까 푸트는 아직 안됐어요 이러지 못했어요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 그만 할 거야 이거 지금 왜 안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잠깐만요 일단 나눠줘봅시다 이거 급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콜 292.5는 달성됐어 왜? 호수피 200이 그 위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제시켜주는 거거든요 복권 숫자 맞추듯이 그래서 콜을 하겠다면 292.5 오늘 안전빵 약간 흔들려도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걸 하셔야 되는데 저기 밑에서 295 이런 거 하잖아요 꽝입니다 사면 2포인트 올라야 되거든요 2포인트 오른 거 안쉬워요 꽝입니다 꽝 거의 50% 막 날라가요 지금 밑으로 조금만 빼면 푸트 또 마찬가지입니다 푸도 295 이런 거 하는 게 전 그거 하면 292.5 그거는 달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있는 거 293포인트 더 빠져야 되는 거 그런 거 하면 꽝이라고요 반대로 가면 그러니까 돈 따먹기 좋아요 오늘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된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런 거하고 연관 다 있습니다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거 음 여긴 진짜 지켜야 됩니다 여긴 지켜야 돼요 하필 오늘 개인이 들어오네요 코스피 보이시죠 기관이 던져요 기관이 그나마 받쳐줬는데 오늘 기관이 안 받쳐주면 외국인하고 안 받쳐주면 반등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다행히 이렇게 손바퀴면 나와야 돼요 오늘 개인이 달라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D차야 D차 금요일날 사야지 금요일날 금요일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금요일 몇일입니까 볼게요 자 6일 매도네요 그죠 7일도 9일도 매도네요 그죠 자 어저께 별 영양가 없는 날 설 매수 들어오고 오늘 매수 들어와요 이러면 D차 타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에 비해서 기관 보세요 기관 여기 밑에 한 5일부터 바닥 인근에서 섰어요 오늘 던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들이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만 딱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얘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오케이 나는 여기 바닥에 좀 산 거 있어 오늘 비중 좀 줄여야 되겠으니까 받아갈래 라고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은 알겠다 이러면서 받아야 그냥 그러고 난 내일까지 빠지면 손해해 손해 전부 다 뒷자 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한 행태가 대부분입니다 손 치면은 외국인이 하고요 개인들 쫄아가지고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쫄아가지고 쉬는 것도 투자다 해가지고 여기가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도 쉬어줘야 되는데 언제 들어간 줄 알아요 여기서 못 들어갔다면 이것도 오늘도 패스 내일이라도 이중바닥 딱 그리면서 양봉 쓸 때 그때 들어가야 잘하는 겁니다 진짜 확실하게 확실하게 안전적으로 하는 사람은 금요일은 저는 약간 승부수 띄운 거고요 4 하는 거는 띄운 겁니다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밀죠 이거 왜 잠깐만요 일단 봅시다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인이 뒷자 탔다 일단 단기간 4 5일 정도만 해도 안 좋습니다 오늘 개인이 사면 안 돼요 기간 외국인이 받쳐줬어야 돼요 어제처럼 어제 한번 볼까요 어제처럼 적어도 이렇게 외국인 좀 받쳐주든지 했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은 좀 받쳐줬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기관이 좀 받쳐줬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이 상을 지지했는데 오늘 반대입니다 둘 다 던지고 혼자 받아주면요 못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위험관리하십시오 둘 다 둘 다 던지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개인은 사고 있어요 지금 왜 어저께 뉴스 나왔거든 코스피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중입니다 자 2천 얼마가 목표치고 어쩌고저쩌고 아 그래 이제 하면 되겠네 하면 되긴 뭐가 돼요 안됩니다 뒷자예요 뒷자 아 그건 그렇고 셀트로 삼행제 보겠습니다 아 1%대 이상 하락입니다 하 자두님 머트리얼 갖고 있어요 SK머트리얼 그리고 한국 현대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대건설 셀트로 삼행제 또 종목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고기 치중한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별로 안 빌려요 그죠 현대로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어떤가 볼게요 현대로템 안 빌리죠 급락한 다음에 한 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짧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음 아 제가 처지고 이러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빠지고 있는데 너 신나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지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음 음 아 근데 마지노선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진짜 지켜줘야 돼요 이제 깨면 참 곤란합니다 지금 단기저점이에요 단기저점 이거 깨져버리면 곤란합니다 이제 진짜로 자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잘 지켜 봐왔으니까 어느 가격대인지 알 거예요 알 거니까 SK머트리에 팔았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빨리빨리 젖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안 팔았으면 좀 더 홀딩 가능 이렇게 분명히 자 만약에 팔았다면 적당히 치고받고 치고받고 다 팔지 말고 했었어야 돼요 어제 밀려서 수익 됐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시장 안 좋아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컨트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7만 6천원 잉고 놓으면 다시 찬스 포착 하십시오 본인 책임 하여서 이제 대충 알 겁니다 어떻게 뭘 말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 책임 못 져요 저는 그냥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전부 전부 풀었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진짜로 전부 풀었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빠진 데는 없습니다 대충 봐도 그쵸 비슷하게 1,2%대 다 빠지고 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적당하게 쇼크까지는 안 주고 적당하게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어느 업종 하나가 두드러지게 빠진 게 없잖아요 그죠 두드러지게 너무 팍 패버리면 와 어디가 겁나겠네 어쩌면 뉴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쫄아가지고 개인들이 안 살 거 아닙니까 적당하니 팹니다 적당하니 소설이에요 소설 적당하게 패고 있잖아요 적당하게 팹니다 그런데 LG 생활건강 네이버 이런 쪽에 지금 강해요 내수주를 턴하려는 내수주가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잘 보시라니까 나중에 턴할 때 이런 애들 갑니다 왜 누군가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나쁜 뜻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통신주도 좋습니다 지금 매수하고 싶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세력이라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 오달 받았던지 아니면 법인 자금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사사 사모해야 되는데 밑으로 팍 깨버리면 모양 다시 허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유 여기 밑에 섬유 부분도 괜찮네요 돌아서려고 하는 게 조금씩 보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죠 시작 자 바닥 찍고 돌았는 거 봅시다 자 이거 여기 아주 중요하다 오늘 손 들었죠 일단 손 들었다가 다시 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부위인 8억 8억 규모에선 줄이고 있어요 근데 다시 들어요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손 바뀌잖아요 이거 무조건 손 바뀌는 거예요 왜 여기 반대편 여기 하면 여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주식하고 달라요 거의 그래요 왜 개인은 돈 없어서 매도 포지션 못 잡아요 정극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적은 돈으로 복권처럼 날라가면 꽝이고 재수 좋으면 몇 배 먹을 수 있는 매수로 들어간다니까요 옵션 그럼 이 반대에 있는 애들은 기관외국인입니다 자 좋다 조금씩 너희들 복권 사면 사는 거 내가 받아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 얘들이 던지면 기관외국인 올라와요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거의 자 아까보다 확 줄이니까 지금 그래도 반대 시도 나오고 있죠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제 말 크게 안 틀렸을 겁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꺾이면서 지금 반대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재빨리 반대 시도 나와야 됩니다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지금 물론 장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콜 죽어 이러면서 때린 겁니다 일단 음 왜 내일이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중에 잘 만들고 싶으면 위로 땡겨놔으면 돼요 자기 원하는 자리에 그럼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원하는 자리 갖다 놓는다니까요 나중에 결국은 그게 미치냐 아니 위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요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도 작은 시간은 아니지만 자 여기 여기 깨면 안 된다 왜 반등 시도 나오고 딱 찍은 지점 여기는 적어도 좀 지지했었으면 좋겠다 2264 정도 라인 그리고 개인이 코얼에서 빨리 포기하고 손들면 손들수록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 높다 개인들이 포기 안하고 물 타가지고 10억 20억 늘어나면 그래도 못하겠지 왜 좌왕이 마이너스 1%인데 쉽게 물 못 타요 내일 만기일인 것도 알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히 반등 시도 좀 노을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고 물 타기 하면서 콜옵션 계속 누리면 출렁출렁하다가 한번 픽 죽이다가 가면 간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물량을 보면 안좋아요 개인이 다 받아 죽었어요 기간에 예금이 던지고 특히 기간이 많이 던져요 여기 앞에 3,4일 3일 동안 많이 샀잖아요 거의 한 7,000억 규모 샀어요 6,000억입니까 6,000 한 2,300억 되겠네요 던져요 이거 던지면 2,3,000억도 나와요 여기 산거 던져도 그 정도 나오잖아요 물량이 작지 않아요 지금 아침부터 평소보다 좀 크잖아요 아침에 벌써 1,000억 가까이 지금 팔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외국인 다 비중 축소하고 있는데 개인이 다 받아 죽었어요 안좋아요 선물 선물은 다행이네요 선물은 그나마 기간외국인이 받아 죽었어요 그나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것까지 패대기 쳤으면 밑으로 박살났겠죠 아마 자 손박김 나오고 있어요 보입니까 자 거의 2억대로 줄였어요 외국인 팍 올라오죠 매도 때린 거 챙기는 겁니다 10억 중에 적어도 한 4,5억 벌었어요 지금 벌써 8억 중에 8억 중에 한 3,4억 벌었어요 개인들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성도 없는 외가계에 막 때린다고요 그러면 반토막 바로 나쁩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오케이 한 2,3억만 아침에 챙겨주지 하면서 챙긴 거예요 참 어제도 그렇고 아랫개도 그렇고 그거 맞았어요 이거 자 그러면 기도합시다 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미련 고만 버리고 이제 손절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절을 짧게 지금이라도 남은 거 챙기게 놓고 자 기관하고 외국인이 콜옵션 살짝 걷어 주면서 어느 정도 장 반등하기 기대해 볼게요 자 중요 지지 라인 다 말씀드렸고 기관외국인 빨리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오늘 상당히 힘들다 자 오일선 탈환한지 여부 챙겨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수도 없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지 정 라인에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거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장중스팟 시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네